나무 캐헤이에 간거는 그에 가서 치니까 오비로 봐야겠습니까? 나갔다. 원래 나간 데가 있잖습니까? 나가버렸으면 오비로 봐야겠습니까? 네. 기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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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. 오케이. 지금 위에게 하우트. 요타트입니다. 네. 보시고. 요 공이 요 하사트. 요 주머니가 다 떨어집니다. 자 치세요. 오케이. 오우 잘하셨다. 오우 잘하셨다. 오우 잘하셨다. 오우 잘하셨다. 아이고. 자 성함이. 박미연 이타갑니다. 하느껏 하세요. 자 머리로 마시 마시. 자 성함이. 문성아 이타갑니다. 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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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비로 되고. 응. 자 귓대를 보면서. 오우. 어. 셀카가 각지않게. 두 클럽이네. 뒤로 갑니다. 이래 났는데 아니라. 어. 배가 맞췄죠. 두 클럽이네. 자기가 요 클럽안에. 예. 공을 치기 좋은 자리에 나이로 보자. 이렇게 해서. 여기서 진행합니다. 그럼 자. 본인이 한 번 해보세요. 그러면 내 타체라고 얘기해야 되겠네. 네. 그렇지. 아니, 저 세 가지. 그래서 뒷대로 딱 보고. 뒷대로 보고 수직으로 섰어. 뒷대로 보고. 뒷대로 딱 보고. 뒷대로 보고. 그럼 이 팔 가는 방향으로 이 팔 가는 방향으로 두 손을 놔라 이 말입니다. 오케이. 두 타. 그 위에서 저가 라이를 보고 낳는다. 네. 앞에 낳으면 안 돼. 아, 공 뒤에. 아, 공 뒤에. 애가 앞으로 가면 공을 훌컥 앞으로 가는 거잖아. 응, 오케이. 자, 공 뒤에. 이렇게. 남정들. 넷다 칩니다. 넷다 칩니다. 오케이. 오, 잘했어. 잘했어. 감사합니다. 자, 이번. 감사합니다. 자, 이번엔 이제 마크 원위치하고 한 번 쳐보세요. 마크. 제가 칠까요? 원위치하고. 네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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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점. 자, 몇 타가. 2 타가. 자, 2 타가. 자, 2 타가. 자, 2 타가. 너무 왼쪽 보는 것 같은데. 네. 나이스. 이렇게 해도 되고 한순간 방향을 보고 이렇게 팍 쳐야되고 방향을 그리시면 안되지 거꾸로 서봤고? 아니 이쪽으로 거꾸로 데이면 안되고 내 몸이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으로 나가고 그렇지 그리치면 이걸 정확하게 깃발하고 가야돼 해보십시오 팍 쳐보십시오 오 잘 빼다 빼기는 빠는데 더 나가야돼 그런 요령이 나쁘는걸 빼야되나 이거 우리가 오늘 감기까지 오비도 해봐 예 강선양 2타치입니다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것도 온도공이고 예예 잘한다 이거 한게 빼앗다 우리가 그치 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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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매 더 매 정확하게 안맞지 한번 더 하시니 이때는 바로 해야되지 그렇지 그것도 다 안되니까 정확하게 딱 누구메타 상수 4타칩니다 4타 네 네 됐고 그 다음 이제 해보십시오 이럴때는 마크 안 부탁해도 됩니까 마크 안 부탁해도 됩니까 본인이 본인이 안해도 되는거죠 안그러면 안해도 되지 이렇게 안그러면 안시겠습니까 또 보이십니까 오비지 돌 위에 나왔어 전명으로 가세요 네, 자, 아니, 아니, 여기 OBT가 있습니다. 요, 여기 마주, 요 바라바라, 요걸 이상 지나가면은 OBT 여기 삽니다. 예, 예, 여기 OBT라고 합니다. 여기 사는데, 이분은 최첨에 오비나면은 4타가 되지요. 벌타에 있다기 때문에 두 번째 신겠네. 여기는 그러면 몇 타 되겠습니까? 몇 타 부터 치네. 아니, 이거 오타입니다, 오타. 네, 네. 지금 세 번째 신겠네. 벌타 두 타하고, 오타 부터 친다니까요. 오, 다 됐습니다. 여기 이제 파포기 때문에, 파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타 치신게는 요거 더 가면 몇 타입니까? 육타. 육타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, 누구 이름 이야기합니까? 육타입니다. 육타 칩니다. 육타 칩니다. 왜 내가 탓을ول 이야기해드리 Minh아요. 보기. 보기. 보기아, storage Ep. 아니지. 해와벌보기지? 더블보기. 이게 파포기. 더블보기. 네. burg characteristics. ASHREA Yes. 보기. 잘했고요. 3타. 잘했습니다. 딱딱해놓고 홀컵을 딱 바라봅니다. 그럼 회장님 발로 좀 당겨와야 되겠죠? 그리고 백성이가 오늘까지 내일까지 갑니다. 천천히 갔다가 성립니다. 그렇게 합니다. 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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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치는데 버디를 해야겠나 말아. 스님들 잠깐만 보세요. 여기는 트윙그라운드 이게 트윙그라운드인데 그죠? 스님들 엔바리 여기 거미 물리도 튜벌 탑니다. 엔바리 하나 밖으로 나가도 튜벌 타고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그래 좋습니다. 또 엔바리 조금 앞으로 클로즈 예 천천히 합니다. 공을 보고 공을 보고 약간 기마자세 약간 기마자세 천천히 하면 됩니다. 공만 딱 쳐다봐. 공만 쳐다봐.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백성이를 이 트윙그라운드와 같이 3시로 가면 요렇게 가거든요. 그런데 이게는 좀 약간 요리로 가야 공이 요렇게 갑니다. 4시 방향으로 백성이를 가야 공을 보고 뒤로 오세요. 뒤로 오세요. 내가 못 봤어요. 여기에요. 내가 지금 골고루 공을 보고 공을 보고 공을 보고 네. 금수리아 2타 칩니다 하고. 우와 이거 선생님. 손수지세요. 너무 잘 지십니다. 네. 구시야. 잘했습니까? 어 구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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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시야. 민준이다. 우와. 우와. 자 동료가 칩니다. 앞에 나가지 말고 이야기하지 말고 천재가 다 따라왔던데 천재 오 나이스 오 완전 들어왔다 떨어져 떨어져 그렇게 서시면 안 된다 하십니까? 네 한 번은 이두를 수 있죠? 네 너무 잘 하신다 와 잘주시네 아 좋다 너무 잘 하신다 네 강연배씨 네 나이스 됐다 아 이거 잡으세요 이거 잡으세요 이거 잡으세요 와우 갖다 놓는다고 치세요 갖다 놓는다고 치세요 그럼 들어간다 네 나이스 됐어 자 자 자 이리 보세요 이리 보세요 이걸 가지고 공 뒤에서 이렇게 두세요 아 이 줄로 가상에 줄을 거세요 네 내 눈으로 여기 오면 줄이 보면 이 정도 되거든요 네 헤드로 여기 담아면 안 돼요 헤드로 담아면 안 되고 이걸 딱 봐놓으세요 이 자리를 서면서 그때는 안 봐도 돼요 내가 봐놨지요 네 이 자리로 공을 이렇게 딱 치세요 아 그렇게 해 보세요 그렇게 해 보세요 그리고 발이 여기가 서행되게 딱 나 아 그렇게 해 보세요 뒤에서 딱 보고 뒤에서 보고 들어가 가지고 앞에 있다가 위치를 딱 봐놨으라고 눈으로 찍어 놓고 네 눈으로 딱 찍어 놀고 예 눈 찍어놨는데 딱 그대로 그대로 치세요 어 그래갖고 아 네 아 상자 상자를 때려야 돼 발이 엄청 불러 그 비슷한 상태 그래서 뺐지요 맞으세요 동네 영기자가 동반자 공을 맞히실 때 어떻게 교육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받았는데 몰라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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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친 사람이 예 그거 추정치에 갖다 주는 겁니다 예 아 그 예 사모님이 사모님이 동반자 공을 맞히지요 예 맞히시면은 예 대충 이 정도 맞았다 보면 갖다 주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치세요 네 소음이 너무 안 되니까 이거 말씀 안한다 감동 선배님 네 영양국 마크 해달라는데 마크해달라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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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크하는 법 잘 아시지요 언덕대하면 이불탑이나잉 예 예 예 아 잘 쳤습니다 자 이리 가까운 데 있는 것은 먼저 치면 됩니다. 아, 곰 덜지 말고 천천히 팔에 힘을 좀 빼고 천천히. np 한화 아 아 2분 5분 3분 으 으 오오 홀리 날라 되갔다 홀리 났다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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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